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동제약도 코로나 치료제 개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자체 개발은 아니고 일본 제약사와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11월 18일 일동제약에 따르면 40년간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일본 치오노기 제약사와 경구용, 즉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을 국내에서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일동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신약후보물질의 국내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고 곧 임상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임상계획을 보면 국내에서 증상이 없는 환자를 포함해 경증과 중등증, 코로나19 환자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이나대 병원에서 내년 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동 개발에 나서는 시오노기사는 일본과 싱가포르 등에서 글로벌 임상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동제약과 시오노기 두 회사는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 후보물질이 한국에서 내년 상반기 안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에 따르면 기술 이전을 통해서 국내 생산까지 계획하고 있어 개발에 성공할 경우 안정적인 국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물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만 존재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3CL 프로테아제를 억제해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기준으로 5일간 하루에 한 번, 한 알만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입니다. 회사 측은 비임상에서 알파와 베타, 감마, 델타 등 코로나19 변형에서 모두 비슷한 순의 바이러스 증식 억제 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됐고 안전성과 내약성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일동제약의 윤웅섭 대표는 이번 공동개발은 단순히 비즈니스를 넘어서 코로나 사태 해소를 위한 제약회사의 사회적인 의무라며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3분기까지 일동제약의 실적은 썩 좋지 않은 편인데요. 매출이 전년 대비 조금 줄어든 데다 영업이익은 375억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확대하면서 신약개발 중심 회사로 변신하고 있는데요. 회사 측은 이르면 내년부터 연구성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hmm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